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미래기술원에 있는 장홍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SK텔레콤에서 하는 AI R&D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오버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각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한다든가, 음성인식을 한다든가, 비디오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를 이어서 각 담당 랩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 세부 분야별로는 SK텔레콤이 연구한 지는 한 3, 4년씩은 다 됐는데요. AI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묶어가지고 한 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SK텔레콤의 AI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식 교수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에코나 설명 잠깐 나왔는데 많은 여러가지 인텔리전스 디바이스 중에서 SK텔레콤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과 관련돼서 어느정도 얼라인이 되어있는 디바이스 몇가지만 홍보영상, 이게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몇가지만 홍보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에코입니다. 저, 제가 처음에 따라서 와서 비교해서... я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저는? 이거 Nearly. 여러분이 그거는 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연구하고ento 바로 지금 열어 tademe이거든요? 이제 계속 연구하고요. 이거 계속 연구하고요. 지금 어머니? 다00에서 어머니? 일단은 오늘 눈이 들리 때 물기처럼 그러냐고요.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Alexa, stop. Wait, I want to try. Alexa, what time is it? The time is 3.27. You actually don't have to yell at it, okay? It uses far-field technology, so it can hear you from anywhere in the room. So it can just hear you anywhere? Yes. Well, everyone can hear you anyway. Oh. Is that where we're going to put it? This is your house. This is your car. This is your toothbrush. These are your things. But these are the things that matter. And somewhere in between is this guy. Introducing Jibo, the world's first family robot. Say hi, Jibo. Hi, Jibo. Jibo helps everyone out throughout their day. He's the world's best cameraman. By intelligently tracking the action around him, he can independently take video and photos, so that you can put down your cameras and be a part of the scene. So that you can put down your camera and be a part of the scene. Jibo, come on. Take the picture. He's a hands-free helper. You can talk to him, and he'll talk to you back. So you don't have to skip a beat. Excuse me. Ann? Yes, Jibo. Melissa, just sent a reminder that she's picking you up in half an hour to go grocery shopping. Yes, Jibo. He's an entertainer and acting through interactive applications. Jibo can teach. Let me in or else I'll And I'll And I'll And I'll blow your house in. Hey, where'd you go? There he is. Thank you. 이거는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AI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감각 기반에 관련된 정보 인식 처리, 영상 인식한다든가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 있고 추론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지한다든가 애축 추천하고 의도를 판단하든가 이런 것들 있고 감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 감성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현재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 현재는 주로 감각에 대한 정보 인식 처리하고 감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인텔리전스 디바이스 관점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해서 커스터마에 대한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레벨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웨이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현재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사이버 에이전트라든가 그게 아까 나왔던 구글이나 애플의 시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컴패니언 로봇이 약간 지보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트 시스템은 아까 IBM의 이강용 사묘가 설명했듯이 왓슨이 대표적인 경우를 보시면 되겠고요. 셀프 드라이빙 카드는 구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마트홈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앞에 있는데 SK텔레콤이 현재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AI, R&D의 방향성은 궁극으로는 허입니다. 이것도 아까 김대식 교수님이 허라는 영화를 잠깐 언급만 하셨는데 동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이어폰 띄고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서가 사만다라는 비서인데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읽어주고 필요하면 데이터 관련된 일정 잡아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직접 말했 undermine, 서는 제 책 party의 사진을 고민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idenceк에서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태계음빠의 입장은 광고를America 볼 수 있습니다. 이이라면 정ul이라고 parcels esimerk 한다는 것 같이 읽기. 어이금도 아닌 한다는 것은 여태 road еденный 영화를 끌어 conse繫으로 이 McGovern의 시간 goes stark. enfin, she can go on one with this woman. And then you could tell me all about it, could kiss her? Samantha? What? 여러분들이 하면 해당되는 앱을 다 켜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뭐 예약을 하고 호텔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개별 앱들이 있는데 그거의 인터페이스로서 사만다가 있는 거거든요. 사만다가 필요하면 내가 이 사람은 사만다만 이야기하면 다 모든 걸 해결해둘 수 있어요. 퍼스트 컨택으로서의 AI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아마존 에코도 아마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기능에서 뭘 하지만 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물리는 형태로 진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보면 액티비티로서는 결국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게 있고 그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서 뒤에다 백단의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클라우드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두 가지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니스 온갓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케니컬 인텔리전스는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다 해결하지만 아티피티션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가면 사실 그 디바이스 인베디드 형태에서 인텔리전스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웬만한한 것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 형태로 뒤에다 올려가지고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크게 덩어리로 보면 아래가 AI 머신러닝 인프라에서 이거는 사실 엔드 유저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죠. 개발자들이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인텔리전스를 생산하는 공장의 개념이고요. 그 만들어진 인텔리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올려서 실제로 엔드 디바이스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AI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AI 방향성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저희가 페이스 원으로는 일단은 한국어 중심으로 해서 날리지 베이스를 확보하는 형태에서 퍼스트 컨택으로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에코가 됐던 지보가 됐던 왓슨이 됐던 이건 다 영어 베이스거든요. 영어 베이스인데 한글로 바뀌는 순간에 상당 부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50% 이상들이 다 바뀌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 결국은 지보가 됐던 왓슨이 됐던 이건 다 한국말 베이스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하겠다는 게 저희의 R&D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심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결국은 대화도 하고 하려면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날리지 베이스가 축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R&D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추론이나 이런 영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넥스트 영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술의 종류를 말씀드렸을 때도 인식에 대한 영역을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론하고 리즈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넥스트 스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덩어리를 크게 둥아리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대발자 관점에서 AI라는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개념이 하나 있었고 그 공장에서 만드는 인텔리전스를 AI 클라우드로 올려서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잠깐 이제 공장을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보시면 저희가 분당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드웨어를 많이 썼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GPU들이 각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NVIDIA의 K80들이 꽂혀 있고요. 지금 클러스터는 100대 규모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 서버 만들면 서버당 한 천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GPU가 꽂혀 있어서 서버당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100대만 20억 정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오래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성인식을 한다든가 자연어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디오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결국은 이제 쓸 수 있는 인프라로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인데요. 잠깐 스펙을 보면 코아나 메모리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스펙을 보시면 결국 키워드는 그겁니다. 인텔리전스를 하려다 보니까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여러 가지 오디오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나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하드비라 해가지고 서버 레벨에서 병렬 처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이런 건 아까 딥러닝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GPU에 굉장히 많이 스펙시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PU도 같이 쓰고 CPU 레벨에서 병렬 처리도 하고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서버 레벨과 GPU 레벨의 병렬 처리까지 다 될 수 있게끔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아까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스택 같은 경우에도 맨 위에 보시면 스파크나 딥러닝 4J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서버 레벨에서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해서 스택을 쌓아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카페나 세아노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GPU 레벨에서 병렬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또 더 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글로벌이 없는 거는 GPU 레벨과 CPU 레벨에서 다 동시에 병렬로 하는 모델 레벨에서 병렬하는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나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뭐 헤테로지니아스한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리소스 매니지버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워낙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는 하드블 베이스를 하고 있지만 리소스도 이제 얀을 많이 쓰고 있지만 네가시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선그리드나 이런 것도 같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이제 얀 계열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클라우드인데요. AI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이제 머신러닝 인프라라는 데에서 엔진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 모델을 개가 서비스하는 건 아니고 저기 AI 클라우드 형태로 옮겨서 그 모델이 탑재가 된 게 이제 NUI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처리가 돼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의 순서입니다. NUI 엔진, 인텔리어스 레이어,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API 형태로 제공이 돼서 엔드 디바이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잠깐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을 잠깐 볼 수 있으면 되면 맨 밑에 결국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겠죠. 저희가 아까 같이 에코 같은 스피커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지보 같은 로봇 같은 인텔리전스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들어오는 거는 음성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인터페이스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인텔리전스 프로세싱을 하고 그것들이 다시 피드백에서 내려가는 형태고요. 그 위에 이제 필요한 건 날리지 베이스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나 뭐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날리지 베이스를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날리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구축하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포커스한 도메인을 정하고서 그 도메인에 대해서 날리지 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은 돼 있고요. 뭐 이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레이어별로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한다 했는데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영역을 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날리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웹이 될 수도 있고 멜론이 될 수도 있고 또 BTV나 아니면 맛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날리지와 여러 가지 인식 기술들을 퍼스트로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텔레콤에 소속이 안 된 분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API를 만들어서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에도 음성인식의 API를 다 오픈을 해서 디바이스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면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음성인식의 기능들을 탑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결국은 우리도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싶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오픈한 걸 가지고서 탑재해서 사용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앞에서 이제 그 아트세타 나비인가요? 나비에서 이렇게 디바이스 만들어서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약간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성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고 하면 조금 더 나은 디바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텔레콤이 키 디벨로퍼라고 해서 이미 API 오픈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